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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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만 잘 맞춰서 하고 이 느낌들만 찾으면 짐바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짐바가 가지고 있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마 절반도 못 쓸 거예요. 다 늘어나는 방향, 풀리는 방향, 힘을 잘 못 쓰는 방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가지 아니에요? 바가지? 바가지로 따지면 물이 이렇게 떠야 되는데 구멍이 막 있으니까 물이 막 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가지를 키울 생각을 더 크게 만드는 거는 이제 힘을 키우는 거고 지금 해야 될 거는 바가지 구멍부터 막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 푹 펐을 때 이게 다 퍼져야 그 때 바가지를 키울 수가 있어요, 힘을. 지금 이런 힘 키우는 것보다 몸에 힘이 새는 것들을 이런 자세라든지 느낌들을 잡아줘야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더 강해지고 잘해져요. 이거 조금 더 세져봤자 어쨌든 여기서 풀려야 돼. 왜냐면 약한 데서부터 늘어나게 있어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손이 세고 좋으면 먹히긴 먹히는데 조금 팔씨름하는 상대를 만난다거나 이거를 쓰는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깔릴 수밖에 없다. 팔씨름할 때 나는 계속 이렇게 되고 내 새끼 손가락 쪽이 빠지고 상대가 위로 올라탄다. 이게 로우탑럴과 화이탑럴의 상상이다. 아니에요. 손목을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탑럴러들이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이거를 돌리는 줄 알아요. 이렇게. 손목을 돌리는 건 뭐 봐요. 이쪽에 연결된 근육으로 여기를 단축시켜서 도는 거야.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제 쪽으로 오고 낮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를 당기면 상대방이 엄지를 따라서 올라오면서 이 그립을 공격해요. 근데 우리가 프로메이션이라고 쓰는 건 뭐냐면 이 안쪽 손목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꼭 인지하셔야 돼요. 한번. 셋. 둘. 그렇지. 여기까지 간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둘. 스톱. 얘 피고 얘 내려가. 그렇지. 몸이 바깥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가요. 그리고 하체가 밑으로 들어가 보세요. 밑으로 쏙 들어가세요.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려야 돼요. 상체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통이나 통. 살리듯. 그렇죠. 얘를 당기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등으로. 등이 이렇게 접혀. 등이 수축을 해. 등이 이렇게. 여기가. 노전등 거쳐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슴이 벌어지고. 팔이.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이거 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노전등 거쳐서 당기는 게 아니라 우리 썰빗한 듯이. 그렇죠. 당겨서. 당길 때. 이쪽이. 여기가. 여기가. 후면. 어깨 쪽에. 살짝 올라가주면서. 여기로 돌아요.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좀 익숙하게 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되죠. 화이팅.